저 멀고도 먼 우주 은하계 저편 도라이 행성이 있었다 그곳엔 아리따운 일곱 왕비가 있었는데 그들을 도라이 성의 왕비 도라이비라고 불렀다 그녀들은 저 멀리 지구 행성에 K-POP을 정복하기 위해 지구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우주에 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뭘 챙겨가면 좋을까? 우주복? 우주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입고 가면 분명히 저희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약간 냉장 댄스 같은 것도 몸으로 할 수 있지 우리 춤 다 잘 춘 우리 몸으로 직접 하는 거 맞아요 배틀 같은 것도 우리 한번 하나씩 배워나가 보자 좋아요 갑자기 또 우체부가 찾아와 이상한 명함을 전해주고 상당히 하다 고기를 곳이 비 반짝 서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하지만 도라이비를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. 도라이비를 타고 목숨을 집으로 해소했습니다. 다시 통화하게 된 도라이비를 타고 있습니다.